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령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언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신앙고독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성돌덕아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삼문동의 주역입니다. 삼문동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문동이 뭐냐 우리 교회가 하는 스타트 만운동 사천망대운동 2, 3, 7, 7 치운동 하면 여기에 주역되게 하여 조사사 주시오 주시오 맨날 해봐야 응답 없습니다. 늘 응답이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맞춘 삶을 사는 사람 어느정도냐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다. 구하지 않아도 줘요. 하나님이 지사하게 고주할 매주할 말 안해도 알아서 다 주신다. 왜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합판자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바울의 망대 세우는 전략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세계 랩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파수꾼의 리더다 하는 주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에는 세계 랩넌트 본대회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랩넌트 망대 25라는 주제인데 지금 계속 망대 망대 합니다. 망대 망대. 리더 수련회 5망대입니다. 첫째는 C 카브란트 24망대 V 비전 24망대 드림 D 영원의 망대 이미지가 뭐냐 이미지 허감을 꺾는 현장 만드는 망대 마지막 P가 프락티시 헤블리 파워 트론리 파워 이틀리 파워를 성취하자 전부 똑같은 것이 뭐냐 망대 세우자 C V D I P로 망대를 세우자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자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자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았냐 구원받았냐 정말 누가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라 누구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억지로 문 두드려 가면서 억지로 그렇게 갈 캠프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일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은행에 돈 차들어 갔다가 옆에 앉은 사람에게 버스 타러 갔다가 옆에 앉은 사람에게 노는 입에 하면 망대요. 망대요. 그 망대를 세우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본 대회는 대구 하나교회를 메인타운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타운별로 그렇게 집회를 진행하는데 화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메시지가 집중 선포되고 금요일에는 대구엑스포에서 랩런트 나이스 그렇게 통해서 대단원에 두 주간의 랩런트 대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랩런트 나이스에 진행되는 대구엑스포는 15,000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사전 등록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타운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타운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또 이렇게 랩런트 이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개방을 합니다. 우리 성문들도 이제 더운 날씨에 멀리 갈 거 없고 그냥 여기 오면 다 시원하게 앉아서 여러분 대회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본교회에 오셔서 메시지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참석할 상황이 못 되는 분들은 교회에 올 시간도 없다. 그럼 랩런트 나이스 제외한 WRC 모두 일정은 그렇게 온라인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메시지 들으면 돼요. 메시지 듣겠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다 길을 열어주신다. 듣겠다 안 듣겠다가 문제지. 듣느냐 안 듣느냐 듣고 싶으냐 안 듣고 싶으냐 메시지 관심 없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아무 소유가 심지어 참석해도 그냥 아무 의미 없지요. 우리 교단의 제일 큰 영적 축제장이 뭐냐 세계 램드 대회 전 세계 램드들, 전 선교사들, 전 지도자들이 다 함께하는 WRC에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3년 동안 일리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영적 흐름을 다 활성화됩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기득한지 그 더운 날씨에 그 비자 군대에 앉을 자리도 협소한데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며칠 동안 메시지만 듣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 메시지 어떤 의미로 실천하기도 힘든 메시지 알아듣기도 힘든 메시지 어린 것들이 뭘 압니까? 그걸 듣고 앉아있어요. 노트 듣고 앉아있어요. 내가 보면서 야 우리 시대하고는 하늘 땅 차이구나. 우리 시대의 영재 상태가 이들하고는 다르구나. 정말 시대 살릴 수 있는 서밋이 여기서 나오겠구나. 영계 모든 성도들 이번 제26차 WRC 동참회에서 여러분이 어차피 영계에 나오게 된 것 하는 영적 흐름을 타시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영계 옥스포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콜만이라는 교수가 한국을 가르켜서 저출산 때문에 첫 번째로 소멸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적은 게 우리 한국이. 그래서 이 콜만 교수는 한국이 없어질 거야. 한국 나라 자체가 출산을 안 해가지고 언제 없어지느냐. 2750년. 국가가 없어질 위험이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 위기가 크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고 영적 저출산 문제. 영적 저출산 문제가 한국의 큰 이슈가 되어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인 통합직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 이상이에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 유럽교회가 그랬거든요. 점점 주일학교가 없어지면서 중고등부가 없어지면서 청년대학이 없어지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 러시아에 갔더니 러시아가 기독교가 2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대 교회에 있더라고. 모스코바 샌타교회. 그 설교를 했어요. 모스코바 샌타교회에서 엄청 큰 교회입니다. 찬양대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 삼천 꼭대기에 찬양대가 있는데 강대상이 쫙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몇 명이 앉아있냐. 한 100명이 앉아있냐. 허연 노인들만 앉아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70에서 90, 100 가까이 되는 노인들만 딱 그 큰 교회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닐겠지요. 딱 그 어마어마하게 앞에 딱 들어오면 허연. 한 명도 까만 머리가 없어요. 곧 갈 분들. 그냥 문을 닫지요. 유럽 마찬가지로 유럽은 아예 없어져 버렸고 벌써. 영화부는요. 영화부 있잖아요. 주일학교 말고 영화부. 더 어린. 영화부는 우리나라에 80%가 없다고 그래요. 통계가 나오죠. 80% 이상이 영화부 자체가 없어. 우리는 태화부까지 있는데. 태화부는 영화부잖아요. 영화부 자체가 80%가 없어. 그래서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가 초토화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이 흐름을 지금도 한국교회 흐름을 뒤바꾸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뉴스 봤잖아요. 예원뉴스. 얼마나 랩던들은 난리입니까. 심지어 어른들이 대교구 대교구 모임 갔는데도 앞에 나오고 막 찬양하고 난리잖아요. 지구촌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늘 보니까 늘상 보니까 뭐 그렇겠지. 그렇습니까. 가보세요. 교회들. 큰 교회들 가보시라고. 작은 교회는 말고 아예 없으니까. 얼마나 랩뉴트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가. 랩뉴트 운동. 여러분 아무 관심도 없겠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필름으로 솟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손주들 때문에 보금이 증거 안되면 공부 잘 1등 소용없어요. 영적 상태 정신 상태가 다 망가 틀어버린다니까요. 앞으로 검톨 시대를 맞이해서 랩뉴트 운동이 더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은 삶 서미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이 교회하고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주세요. 관심.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영적 관심이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승인받는 사람들은 부모의 기도 배경이 다 있었다니까요. 부모의 기도 배경. 지금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아이들은 부모가 기도하는 그 자녀들은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 저축산 현장에 봉음의 망대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나가는 은약적 도전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제볼리 사동의 1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성교 사역이 마지막 여정입니다. 1차 성교와는 사역의 마지막 여정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 루스라를 거쳐가지고 돌아오는 이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면 시리아 수리아라 그래요. 지금 시리아입니다.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전쟁하고 있는 시리아인데 수리아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여기서 떠나죠. 실루기아를 통해서 바보 살만이 거쳐서 이제 계속 파란색깔은 1차형을 가는 길입니다. 버갈을 거쳐가지고 안디옥 거쳐서 루스라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더베에서 루스라라 거쳐서 안디옥으로 버갈을 해서 아탈리아에서 바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저 여정이 바울의 1차 성교여행이에요.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대공허름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잘 보시고 그렇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성교여행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부로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은 안디옥, 비시디아가 그 안디옥 교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가해 이온이온, 루스라 거쳐 다시 리에 수리아 돌아오는 여정인데 이 성교여행을 통해서 우리는요. 파도 바울이 어떻게 그 현장에 가는 현장마다 현장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망대를 구축했는지 우리가 조식이 알았을 때 말하면 지교회를 세웠는지 지속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웠는지 그게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받을 기원하는 제자를 세웠는지 영적 소통이 되어지면서 흐름을 같이하는 그 교회를 공동체를 세웠는지 그것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답을 어디야 돼요? 바울은 막연하게 여행 삼아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연결받으신 분들 바울의 망대에 세우는 전략을 따라서 현장의 생명의 역동을 일으키는 그 시간에 절대 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교사들이 지금 우리 김동연 성교사님도 와 계시고 또 우리 팔라완 사회관 김익준 목사도 와 있고 지금 순회하고 있는 우리 전문의 성교사님도 다 여기 계십니다. 서울 순회를 하면서 전문의 성교사에게 굉장히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순회를 하면서 여기 갔다가 제가 갔다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망대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예원 망대를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어떤 다른 동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같이 영적 흐름을 같이 하면서 그것에 지속적으로 망대를 세우고 계속 지역보금을 해당할 수도 우리가 도와주는 그 동력이 이루어지는 이 역할을 지금 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명 가지고 이 사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현장에서 이 바울에 이 망대 세우는 전략이 그대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럼 첫째로 담대한 보금을 선포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과 바라보는 성교 지역에 가면 우선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구원의 보금을 받는 데 있어서 유대인을 우선순위하는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는 우선성을 인정하는 사도적인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토 1장 16절에 이 사실을 밝혀있습니다.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 내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에게 보금을 증가하는 것이 이대로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좀 더 면밀히 표현하면 유대인 회당이 성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접촉점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파고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의 회자 회당이 바울에게는 빈 곳이었어요. 황금 회장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회당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또 미국에 이민 갔다. 유대인들만 모이는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유대인이 사는 동네에 그러면 다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를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영향력이 있어요. 회당 딱 세워요. 회당. 회당을 딱 세워가지고 회당 중심으로 움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회당은 예배와 후대와 이 후대 교육의 플랫폼이에요. 회당에서 열리는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읽어줍니다. 11장 13절로 21절 읽어줍니다. 민숙이 15장 37절로 41절을 쇠마 들으라 그렇게 낭송을 하죠. 그리고 시몬의 에스테라는 18개 주제의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어서 구약 성경 두 곳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율법서 중에서 한 곳과 선지서 중에서 한 곳을 차례를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석한 이 사람들 가운데 유명인이나 특별히 방문을 한 그러한 손님이나 그리고 특별히 할 말이 있다고 요청하는 사람들 중 해당장이 허락을 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바른 기회를 얻은 이 사람은 낭독한 이 말성경 구약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이나 교훈을 나누기도 했고 자신의 생각을 연설하기도 하는 것이 해당의 예배 순서였습니다. 그러니 구약에 대가요 이 바울이 이런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똑 참석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시간 되면 나와서 보금을 맹쾌하게 확실하게 구약을 깨뚫어서 그냥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물 만난 물고기지요 그냥 생명력이 넘치는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그런 보금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도와 선교는 접촉점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을 10분 그렇게 발휘를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2, 3, 7 선교를 위한 시스템을 구체하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 나라 선교 접촉점이 있으면 그것을 실제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유. 해외에 접촉점이 있으면 해외에 나가 있는 750만 한국인이 있습니다. 750만 한국인데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전세계에 살고 있는데 중요한 선교 접촉점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구 동료가 다 모여 문이에요. 문. 우연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맨날 내 유익만을 위해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 걸 아셔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은요. 해외에 사업하면 있으면 각 나라 그렇죠. 사람인들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별 모임을 할 때 기도 포럼이 중요하다는 나라별 모임이 2, 3, 7 나라 다 정해졌잖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뽑은 나라가 아닐 경우는 해당 나라 자기가 아는 그 사람 있는 나라에 해당되는 장노님인데 이걸 연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연결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좀 듣게 하려고 누굴 누굴 틀어서라도 연결해서 그 복음 좀 듣게 하려고 이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간직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데 우리 친척이 내가 아는 지인이 어디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 구분받아야 되는데 연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그 마음, 그 자세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복음이 선포하는 현장에는 또 한 가지 반응이 늦춥니다. 2절에 나오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요. 꼭 복음 증가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시비를 걸어요. 복음을 보면 일부 유대인 대적자들이 자기만 복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자꾸 악감을 품게 해요. 은혜 못 받게 해요. 부정지지만을 자꾸 해가지고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감정으로 대체를 하지 않았어요. 감정 대체하고 똑같지. 사단에게 속는 거지. 절대 감정 대체하지 않았어요. 영적 대체, 영적 대체. 영적 대체는요. 전혀 육신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 놔둡니다. 영적 대체 기도만 합니다. 자, 3절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니 시니. 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 말은요. 주의 수의 권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다. 복음을 선포하게 했다. 담대하게 선포했다. 어쩌뼈쩌뼈하지 않았다. 주저쩌쩌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케리그마의 말은 선포하다라는 의미예요. 다길이 위탁된 메시지를 권위있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반응은 보일까? 관심 가지지 마세요. 우리 책임 아닙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복음 선포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일이 없어요. 왜?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복음을 준비했는데 막 반박하고 안 믿으면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기도를 덜해서 안 믿어요. 그래서 사단 속살지면 속음 안 돼요. 다음에 기죽어서 아무 일도 못해. 복음을 준비했는데 안 믿는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이든지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 그 중 하나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결과까지 체험집니까? 결과는 하나님 체험지시지. 저는 그렇게 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기과 내 수는 상관없어요. 말씀 그대로 듣든지 말든지 상처 받든지 안 받든지 시험 들든지 말든지 나 상관없어. 나는 말씀만 선포했어.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도 시험 안 당해. 삼신이 훈련 받아가지고. 다음에 영종 무장이 되어야지. 사람 말 한마디에 무슨 반응을 시험 들고 낙심하고 하나님 반응에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사람 말에만 집중해가 관심 가지고 사람의 죽신 자남은 신이 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무 관심도 없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알긴 알아요. 귀신도 더 잘 알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받주신 복음을 가지고 증거를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받기로 작정된 사람 이상하게 말해도 구원받아요. 저 사람 어떻게 전도했지. 평소 말도 잘 안 통하고 좀 이상한 생활도 이상하고 좀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잘하지. 구원하고 작정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해서 아니에요. 은혜 받을 사람 다 받아요. 목사님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못 알아들었다. 시간표가 있어요. 기다려 보세요. 6개월만 나오면 다 알아듣게 돼. 알아듣게 되면 그 다음에 딴 소리 못 들어. 아멘. 본문 5줄로 7절에 보면 현장에 나타나는 증거로 인해가지고 유대인 대적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르고 달라들였어요. 이 사실을 알고 두 사도가 루스도러와 더베로 피신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들이 루스도러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보험을 증거합니다. 또 보험을 증거해요. 이걸 뭐라 해요. 중단 없는 전도운동. 중단 없어. 무슨 보험운동에 중단이 있습니까? 방학에 있어도 방학이. 무슨 휴가가 있습니까? 보험운동. 여러분 휴가 있죠. 휴가 가셔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가셔도 중단 없는 보험 전도. 그런데 사단 공격도 얼마나 끈질깁니까? 똑같습니다. 대적자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와요.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돌로 바울을 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어 죽은 줄 알고 시어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카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볼 때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밖으로 내던져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돌을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 이들이 돌을 칠 때 아마 기절한 것 같아요.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무슨 말입니까? 온몸에 피투성이 됐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만신차게 된 이 몸을 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석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 모여 제자로 삼았더라. 한마디로 못 말립니다. 못 말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이렇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 천국과 지옥을 아는 자, 정말 성령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이 영호를 함께하는 걸 체험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사로 바울은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에 자신의 생을 그렸어요. 생을 그렸다고. 구경 삼아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생을 그렸어요. 정말로 끝내주는 전도자. 정말 생정명의 모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병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부정지에 말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것이 사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사명 끝나면 갑니다. 사명 끝나면 조용히 갑니다. 저희 형님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제가 가족만 봐도 아, 사명 끝나니까 하나는 데려가시구나. 사명 끝나면 데려가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끝났어요. 그럼 데려가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명 끝나면 가는 겁니다. 얼마나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 끝나면 빨리 가는 게 더 좋아. 치매 걸려가지고 요양원에 안 누워가지고 빼당이 될 때까지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죽는 것도 성질대로 죽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가족들 볼 때 다 확 확 가버렸거든요. 지지로 한 명도 없어. 성질이 다 급해가지고 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사하게 그렇게 남 시지해지지 않고 하나님, 확실하게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께 가게 하였죠. 세상에. 그것도 성교지였어요. 우리 인생은요. 다 생이 아니에요. 일생인데, 일생. 일생,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도바울처럼 오직 주를 위하여 다 걸어버려요. 올인 해버려. 아멘. 아멘이 다 죽어간다. 올인 안 하고 싶지. 무서워, 무서워. 죽고 자는 살고. 아멘. 살고 가자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는 생각을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신앙사 하시기 바랍니다. 끝을 봐야 돼. 그게 성령 DNA 그게 성공 DNA입니다. 끝을 볼 줄 알고 그것이 바로 시부대학교의 삶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담대하게 거침없이 현장에 망대를 세워가면서 이 시대의 사도바울처럼 전도제자의 서미스로 멋지게 쓰시기를 지혜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영적 양육입니다. 21절 날씨 봅니다. 보금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타라와 이윤용과 안디구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검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더베는 마울의 제1자 성교행의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더베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으로 다시 찾아가서 세운 그 망대를 다시 찾아가서 전도현장을 세웠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 할 것을 확실하게 뭐였어요? 팀상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다시 확인한 거예요. 거의 바울을 한 번 가고 끝난 게 아니라 또 갑니다. 또 가서 확인해. 확실하게 되어진 것을 확인해. 이 말은요.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무슨 말하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믿음의 뿌리를 탁 내리도록 쉽게 말해서 양육을 잘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갈 때는 전도하고 돌아올 때는 양육하고 그렇게 전략을 짰어요. 보금을 선포한 현장에 세워진 망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뭐냐 양육의 양육 골레스의 2장 6조를 철지로 오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화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양육이에요 양육 감사가 넘치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양육은요 흔들리는 생각을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혼자 설 수 있도록 믿음에 뿌리를 확 내려주는 어떤 어린이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교 예정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선포했던 지역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주는 양육 사역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감옥에 갇혀가지고 현장을 못 가면 편지를 서서 서신을 서서 그렇게 양육을 한 것을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 이 서신서 교회에 보낸 9권 교인에게 보낸 것이 4권 그래서 바울 서신서 가 13권 이에요 신학 성경 27기 중에 절반 바울이 그렇게 선 책이에요 성경 의 순서대로 보면 복음의 액기스가 담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스까지 바울 서신 사실 바울에 선 서신서가 없다고 하면 이거 뭐 목해 양육 이거 할 수가 없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데 이게 다 여기다 있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교획에 맞는 복음적 신약서 할 수 있도록 영적 양육 서신서를 바울이 다 써낸 거예요 영적 양육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해외 전도 캠프를 그렇게 왜 하느냐 바로 바울이 한 것처럼 복음의 뿌리를 다 내려주기 위해서 복음의 월 서있는 교회 서있는 교회 가서 복음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려주고 그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많은 사람 살려낼 수 있도록 3.1조 3운동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서로 원리수를 이루어가지고 복음의 뿌리를 내려주는 역할 새가족 장단결석자 바로 양육 되도록 그렇게 끝을 보는 것이 3.1조 3운동이에요 양육 영적 양육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양육 왜냐하면 양육도 영적 싸움 이에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건드려요 올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희염들도록 낙심하도록 복음 못 듣도록 들어도 못 깨달았도록 깨달아도 설치 못하도록 계속 사단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3.1조 운동은요 3운동은 사도 바울이 현장에 세운 망대를 세운 전략가 시대적으로 맞는 버전이에요 3.1조 3사람이 한조를 이루었어요 매주 지금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3.1조 됐는데 지금 몇 명을 교회로 인도했고 몇 명이 교회화 돼야 졌느냐 예배화 돼야 졌느냐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시작한 지금부터 정착된 교회화 된 사람이 63% 5%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매주 거의 90% 관심 없어요 십 몇 프로 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대체로 있습니다 축복 단어치 있어요 전도가 종합적 축복 관심 없다 종합적 다 놓치니까 매일 힘들게 살지요 오늘부터 고집 피우지 마시고 3.1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간 보니까 이 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 할 주로 믿고 어린 집중 하면서 시대 응답 적들 다 되기를 제목 축구 합니다 결론 세계적인 성교학자 허버드 케인이 이런 말 했어요 혼자서 성교 한다고 생각하는 것 혼자서 성교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다 그랬어요 혼자서 지 혼자 다 안 돼 이 표현은 성교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래도 마찬가지 하나님 미래 모두 적용됩니다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상세기 3장 6장 11장 넓협에 빠지게 돼요 사단이 딱 잡혀버려요 나 혼자 영계 저 성도는 나 혼자라는 생각을 삭 지어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척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 말고 사람이 알아요 저는 지 잘났다고 지 혼자서 설치네 누가 함께 합니까 위드 프린시플 같이 같이 사도 바울도 항상 함께 예수님도 함께 했는데 바울이 늘 함께 현장망대를 함께 세워왔어요 3일조 그렇습니다 같이 우리 같이 각 기관 각 부서 각 교구 모든 이런 원리스 팀이 되어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 힘들지 않습니다 영적 동료들과 함께 같이 포럼하고 같이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강당 흐름을 타는 이런 언약적 원리스를 이루어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하는 삶운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지혜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삶이 바울처럼 망대 세우는 전략이 되기도 주하옵사사 우리가 이삼출나라 오천정 보금활비에서 이삼출리 장도를 세우고 거기에 군사님들 안수수산들 거기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6천녀명 이상 다 세비를 실제 뽑아가지고 다 정리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이제는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야 주하옵사사 어떤 문제로 온다 할지라도 이 삶운동 이 삶 이 주역이 되게 하야 주시옵시오 참으로 이 망대를 세우라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24,25 영혼의 망대 허감 꺾으면서 끊임없이 참으로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삶이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를 되어지게 하야 주하옵사사 예수 예수 오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공연 흠 아무리 어색 일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